KBC 광주방송을 비롯한 4개 민영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토론 프로그램, 국민 맞수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다루는 국민 맞수는 매주 품격 높은 정치 토론을 안방에 전달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여야의 정치 맞수를 초청해 뜨거운 토론을 벌이는 국민 맞수가 내일부터 매주 토요일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국민 맞수는 KBC 광주방송, TBC 대구방송, JIBS 제주방송, CJB 청주방송 등 4개 민영방송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정치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4개 민영방송이 서울에서 정치 토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량감 있는 다선 국회의원은 물론 청년과 여성 정치인들과 함께 복잡한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전방과 중앙의 경계는 없습니다. 콘텐츠만 좋다면 지역방송이 곧 전국방송입니다. 4개 민방 공동 제작 국민 맞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KBC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된 첫 토론회는 3선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5선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민실인은 토론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평가를 비롯해 한일 정상회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국정과제 입법을 298건이나 지금 발의를 해놨는데 제대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정부의 여러 가지 개선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는 자체를 민주당에서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야당 본인이 얘기대로 협치와 통합은 필수사항이고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의무적이에요. 4개의 민영방송의 새로운 정치토론 프로그램 국민 맛수 첫 방송은 내일 아침 8시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